네, 새로운 증거물이에요. 서윤형 사건? 예. 이 얼룩에서 청산염, 청산가리가 검출되는지 검사해주세요. 네. 하실 말씀이 뭡니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강중혁 의원님의 행보에 협조해드리겠습니다. 대신 나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난 국과수가 어떤 외압이나 구속 없이 소신에 따라 과학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실상부하게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안부에서의 독립, 그리고 지속적인 예산 지원. 이 두 가지가 지켜주지 못한다면 국과수의 협조는 없을 겁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만약 거절한다면 당신도 파멸할 테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시나요? 거기 좋냐? 너만 이해해주면 돼. 다른 사람도 이해하지 못해도 너만 이해해주면 돼. 용서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랜만이에요 그렇게 조용히 계실 거면서 왜 찾아오셨어요? 이수정은 서윤형에게 청산염을 먹이지 않았어요 처음엔 청산염을 타려고 했지만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 타지를 못했죠 20대의 건장한 청년인 서윤형이 청산가리에 중독되지 않았다면 당신 같은 연약한 여자에게 비구폐색성 질식사를 당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수정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서윤형에게 청산염을 먹였다는 겁니다 그게 누군지 알고 있나요? 웃긴가요?